들이 commitment pot 내가 운전한 편 그것이 말입니다 저희 아이브는 I have의 추격형인 아이브에서 유래되었죠.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보여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 2, 3 아이브 시즌 1과 시즌 2에서는 아이브의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게 저희 아이브의 근본적인 모습일까요? 진정한 우리의 근본은 도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나와! 만약 내가 한마디로 삶의 정의를 내려야 한다면 삶은 창조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클로드 베르나르 클로드 베르나르 너 모르지? 나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알베르트 아인스텐 아인스텐 우리도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 각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진실로 충실해져 보려고 합니다. 아이브의 근본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말이죠. 아인스텐 나의 근본 우와! 우와! 귀요미! 내가 제일 귀요미! 권영이에요 짜란! 나의 근본이다 귀여워 나의 근본이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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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유닛 지금 몇 시야? 이건 뭐지? 오! 어 야! 지금부터 가을이의 2002년으로 돌아보기 돌아가 보겠습니다. 와! 근본 IVE 신나는 월요일 불타는 2번 유하 유하 IVE 서바이벌 동고동란 자! 댄스 타임! 시작! 갑자기 댄스 타임인가요? 동거동락은 댄스 타임입니다 Let's go! 뮤직 큐! 동거동락의 가장 핫한 퀴즈 뭐죠? 모르겠어요 탈까반! 중국집! 중국집! 중국집 틀렸어요 프린스, 칠리새우 뭐냐면 바로바로 철가방 퀴즈입니다 철가방이요? 철가방? 철가방 퀴즈입니다 철가방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맞추면 되는데요 정답을 아는 사람들은 들면서 이름을 외치면 돼요 근데 이거 점수가 쌓이면 뭐가 좋아요? 그냥 기분이 쌓아 기분이 좋아 철가방이 언니 몸에 두 배만한데 괜찮으세요? 지금 제 백이 저보다 너무 큰데요? 저만 살짝 봐볼게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왜요? 귀여워 오 어려워요 어려워 자 철가방 공개해주세요 잘 집중해서 보세요 그렇게 막 공개해도 돼요? 소리가 별로 안 나거든요 음식! 음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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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봤어 나 안 봤어 빨리 안 보자 안 보였어요 제가 볼 때 이사 이사 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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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르면서 해줘야지 우리 언니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사 이사 정답 진짜 눈치가 없구나 어떻게요? 나 안 보자 해보고 싶으시면 되세요? 저요 리즈 해보자 언니 진짜 잘할 것 같아 언니 이리 와요 자리 뺏겼어 귀여워 방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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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에이 개구리 애냥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너무 쉬워 완전 잘 보여 개시 우리랑 세트야 커플룩이야 지금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한 번 해볼까? 나 궁금해 유진 언니 한 번 해봐 나 잘 뭐 하는 거지? 시뮬레이션 중이야 지금 시뮬레이션 그거 안 하기만 해봐 뒤에 뒤에 들어온다 뒤에 들어온다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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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들어온다고 얼마나 잘하는지 누가 본다 언니 뭔지 봐봐 언니 확인해요 오 아니 확인해요 저장명 배달 왔습니다 다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준비돼 갑니까? 약간 공? 굴러가 굴러가요 약간 굴러가요 약간 야구공 같은 그게 얘 무게 느낌인데 테니스공 야구공 같은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정의지 정의지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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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회 종류 맞춰야 돼요 천혜양이야 천혜양 이거 맞출 때까지 맞출 때까지 한 번만 레드양 아니면 천혜양이냐 레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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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레드양은 저 오빠 조금 더 안에 공기가 있어야 돼요 천혜양 정답인데 그 손에 주머니에 손만 잠깐 빼고 다시 천혜양 오 이상 거만했습니다 아니 하나 둘 셋 천혜양 정답 야 사고 좀 못해 아니 이게 심판이 진짜 어려워 어려워 무거워 무거워 이거 어떻게 나가? 끌고 가을이 문제입니다 하루만 다른 멤버로 살아보고 싶다면 누구? 이사 이사 이건 왜? 하는 게 좋지 않아? 이거 절대 없나 하나 나한테 서 있어요 둘 서야지 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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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이차 이 CU 이차 이사 이 dalla 이차 레이 오 이손 이ène 이오로 알고 싶어 세요 잘 불렀다se 이수야 나와! 제가 맞출게요 정답! 레이! 어? 나다! 리브! 뱅동뱅? 어? 뭐야? 예! 맞아요? 언니 왜 나요? 이유를 알고 싶어 방금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잘 불러서 I used to cry 저도 리즈처럼 노래를 불러보려고 선택했습니다 오 감동인데 이거는? 유진 씨 문제 드릴게요 가능성 있다 이제 샤워할 때 욕실화를 씻는다? 안 씻는다? 우와! 나 이거 짜증나! 우와! 나 진짜 짜증나! 너무 힘들어! 안 씻는다! 이제 뭐 있을 사람이 맞추고 있는지? 샤워하는데? 삐끼야! 안 씻지 않아? 샤워하는데 왜 씻어? 안 씻어! 안 씻어? 샤워할 때? 어! 씻는다 정답 씻는다 왜? 이유를 알려주세요 언니 잠시만 나 처음 봐 충격적이야 좀 이런 사람 처음 본데요? 나 이런 사람 처음 보여 나도 처음 봐 왜 씻어? 맨발로 들어가 나는 그냥 원래 화장실 바닥을 안 좋아해? 맨발로 하는 그 느낌이 싫어 뭔가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발만 닦을 때 잠깐 슬리퍼에서 잠깐 빼고 약간 이렇게 아 진짜? 근데 그것도 대박 나 진짜 놀랐어요 방금 그래서 가끔 그렇게 흥건했구나 나는 그게 왜 그런가 했어 아 우와 너무 신기한데? 신기해 나도 신기해 나 갑자기 게임이 재밌어 질려고 하는데? 오케이 다리도 도와줘요? 언니 최근에 있던 택배 언박싱은? 다 어려워면 됐죠? 자 지금 사세요 이사 봄옷 옷 우와 대리석아 나 지금 지온 언니 잘 알이야 지금 대기실에서 말아서 들었어 나도 아니 심지어 어머니 말했어요 맨날 옷 얘기해 요즘 자 레이 문제 드릴게요 레이 지하철 샌드위치 메뉴 주문은? 어? 나 이거 알 것 같아 나 이거 알 것 같아 야 야 야 나 요즘은 다음에 할래 이탈리아 B&T 에엥? 야 너 헤어져 이 단순한 테이퍼야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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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났어 끝났어 나 집에 가 나 알 것 같아 나 진짜 그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로스트 치킨 나와봐 스테이크 앤 치즈 뺑 러스트 치킨 러스트 치킨 정답 나 러스트 치킨이야 러스트 치킨이야 러스트 치킨이야 나 오늘 러스트 치킨 먹었는데 진짜요? 뭐 먹었어 오늘? 안 먹었어요 너 스테이크 앤 치즈도 좋아했잖아 맞아 둘 중에 한 번도 그게 투픽이야 저 머릿속에 러스트 치킨 그림을 생각했는데 말로 이탈리아 김티에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다르게 생겨 너무 달라 이거는 너무 재밌겠다 리서가 생각하는 내 동생이었으면 좋을 것 같은 언니는 어? 이거 완전 알겠다 완전 알겠다고? 땡 나 아니야? 나야 나 알아 리즈 정답 리즈니라 조금 마음에 들어 지원 언니가 오늘 요즘 좀 재밌거든요 이런 동생이 좀 제 동생이면 재밌지 않을까요? 조금 활발해서 좋아요 이서의 동생 이서의 동생 귀여워할 것 같구나 원영이 문제 한번 갈게요 네 요즘 빠져있는 최애 음식은? 아 근데 이거 멤버들 모를 것 같아 뭘까? 아 알 수도 있겠다 아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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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아? 최근에 이 음식이 언급된 적이 있어요 내 입에선 아니지만 황치즈 황치즈 들어오실게요 언니 왜 또 하는 거죠? 나 원영이 법을 봤는데 힐 스타치오 아 그거 하려다가 이걸로 했는데 미안해 아 그거 레이 스타치오인데 법을 봤는데 그 피넛 버터 그거 플래치오 언니가 뒤에서 너무 미안해서 다 맞는데 너무 안타까워 아 그거 봐 빠져있는 거 빠져있는 거 그 힌트는 가을 언니야 가을 언니? 왜? 가을 언니가 뭔가를 말했어 내가 말했다고 말했다고 우리 다한테 빨리 가 빨리 가 뭔데? 내가 뭘 말했지? 베이글 나도 베이글 좋아해 아니야 언니 피스타치오잖아 맞아 내가 법을 봤다고 이서가 날 너무 잘 알았어 맞아 이서도 정답을 해드렸지만 최근에 가을 언니가 저희한테 피스타치오 나눠줬었거든요 베이글 아 그렇지 헷갈려 베이글 나눠줬었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방금 베이가 말했습니다 네 동구종락에서 가장 기이한 복잡한 코너를 맡고 있는 비몽사몽 퀴즈 잠자기 전에 노래를 하나 들려줄 거예요 그 노래를 밤을 자고 일어나서 완벽하게 부르면 성공입니다 그러면 바로 노래 주세요 알아요? 알아요? tho트리 주울 거야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만큼 가득 추억 만들 거야 우리 유정 소중해요 아이육 우린 숲속 유정친구 아이육 마음모한 노래 하자 아이육 무지개보다 더 최여 왜 이렇게 길어요? 아니 아니 문제 번거릴 때 들어준 거예요 아 지금 아직 아니구나 아 진짜 즐기자 시작 여기까지 다 계속? 뭔 소리예요 이걸 다 부르라고요? 오늘이 어떤 재미난 일이 있을까? 함께 해요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원 투 시 아이아이 이거 장난 아니죠? 이건 내가 말할게 은하수밖에 기억이 안 나요 꽃바람 타고 까만 밤 은하수로 하늘 건너 바람 건너 헤이 헤이 아이아이아이아이아 죄송한데 와 이거 너무 안 돼? 전등이 쾅쾅 오르르 쾅쾅 꽃바람 타고 까만 밤 너머 은하수로 달려가 은하철도 구구구 진짜 갈게요 우동팡팡쾅 아 근데 이건 앉아도 못 불러요 아 깜짝이야 아 뭐야 깜짝이야 아 진짜 귀신의 주인 줄 알았어 다시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악몽이 떠올라요 나 진짜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이게 꾸민 게 아니구나 네 그러면 첫 번째 도전자 일어나셔서 도전! 나 진짜 모르겠어 음은 기억 안 나면 꽃바람 타고 까만 밤 너머 은하수 너머 나 은하 근데 저 좀 잘한 거 같아요 뭐라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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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바람 타고 까만 밤 너머 아니야 아니야 까만 밤 너머 은하수를 지나다 그리고 약간 너를 만난 거 운명이야 막 이런 거 나도 그거 좀 뒤 나와 좀 뒤야? 어 한 번만 다시 들으면 안 돼요? 힌트를 사용해야 돼요 힌트! 사용! 사용! 나 첫 번째 줄 밖에 못해 첫 번째는 딸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딸은 또 우리 전문이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언니 너 뭐 돼 이거 아 도전 너 뭐 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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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눈썹이 너무 웃겨 노래 큐 자 한번 들려주세요 노래 큐 꽃바람 타고 까만 밤 나와 은하수를 지난 응 그리키 이 시간을 우리 공유하게 된 건 너와 내가 운명이라는 거 너와 내가 만날 운명이라는 거 너와 내가 만날 운명? 그다음은 뭐 들었어? 아이브와 다이브는 안 변해 아니야 그거 한참 뒤야 날씨는 변해도 해가 쨍쨍 비가 주름 천둥 쾅쾅 번개 번쩍 뭐 이런 거 잠깐만 유진 언니가 제일 잘하는 거 같아 유진 언니 잘하는 거 같아 가비 언니 도전! 유진 언니가 제일 잘하는 거 같아 꽃바람 타고 까만 밤 넘어 은하수를 지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공유하게 된 거 공유 어 아니야? 이 시간에 공유하게 된 건이다 우리 없어 아니 우리가 뭔가 있어 힌트는 무엇을 제공해요? 힌트 아 그래요? 힌트 뭐예요? 아 속이 편해 이거 아니야? 어 도전 도전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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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다 이거 완벽하다 완벽하다 완벽한 짜리였다 완벽한 짜리였다 유지 큐 이거 적을 거 없어요? 이 시간을 우리 공유하게 된 건 너와 내가 만날 운명이라는 건 해가 쨍쨍 비가 주룩 천둥콩콩콩 번개 번쩍 날씨는 더 귀여워 더 귀여워 아이브와 타이브는 아면에 됐다 오케이 대박 바로 가졌어요? 바로 가졌어요? 바람 타고 까만 밤 넘어 은하수를 지나 해가 쨍쨍 비가 주룩 천둥콩콩콩 번개 번쩍 날씨는 바뀌어도 아이브와 타이브는 안 변해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자 도전 꽃바람 타고 까만 밤 넘어 은하수를 지나 이 시간을 너와 내가 고생유하게 된 건 뭐였지? 우리? 이거로! 레이 해볼래? 레이 어떻게 해? 프리스타일 한번 하고 올래? 네 다전 고! 꽃바람 타고 까만 밤 넘어 은하수를 지나 우리 모두 함께 친하게 지내요 잘했다 반주를 했어 잘했다 잘했다 도전 도전 역시 반장 꽃바람 타고 까만 밤 넘어 은하수를 지나 이 시간을 우리 공 이거 틀렸다 자 썩 썩 썩 이제는 진짜 할 것 같아 알 수 있어 꽃바람 타고 까만 밤 은하수 은하수 공유한다는 거 이 시간을 우리 공유하게 된 건 너와 내가 만나라는 명의라는 건 해가 해가 쨍쨍 비가 두룩 쳤는 쾅쾅 번개 번쩍 하이 씨는 바뀌어도 아이브와 타이브는 안 왜? 아이브까지 맞았습니다 아이브와 뒤에서 랑 뒤에서 랑 거기서부터 다시 부탁드립니다 저를 매우 쳐주세요 바퀴여도 아이브와 타이치는 바퀴여도 아이브라 타이브는 안 한 번만 다시 들어볼까요? 왜냐면 오늘은 어떤 재밌는 일이 몰라 좋아요 좋아요 박자가 되게 빨라 힌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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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을 합니까 잘할 거 아 약간 너무 잘할 거 같기도 하고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아 제가 해볼게요 이 정도면 인정 아닌가요? 오케이 뮤직 큐 이 영상은 주일이 유지 어 뭐야, 그건 두 번쩌야 와그르르? 방글르르? 방글르르 한 번 뒤에 나와. 알쏭달쏭 초롱초롱 와글와글 이거야. 알록달록 초롱초롱 알쏭달쏭 아 방글방글? 빙그르르 빙그르르 아니 아니 아니. 웃는 거였어. 방글방글? 방글르르? 아니야. 웃고 그다음에 우당탕탕 띠구르르 요리조리 깨르르르 이거야. 유후 재미난 뭐해 한 다음에 아이아이 아이아이 아이브 아이브 일단 트위워도 도전해봐. 앞에 거 알아? 앞에 거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뒤에서 불러줄게. 한 번 봐봐. 일단 해봐 트위워도 뒤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들려. 난 널 믿어. 내가 크게 불러줄게 앞부분. 우리 다 같이 불러주자. 꽃바람 타고 까만 밤 너머 은하수를 지나 이 시간을 내 함께 시간동안은 우리 함께 했다는 것 몰라. 이서 7동! 이서야 할 수 있어. 근데 난 너무 떨려. 나 못할까? 할 수 있어. 이 시간을 우리 공유하게 된 건 어 맞아 맞아. 같이 고! 꽃바람 뜨고 까만 밤 너머 은하수를 지나 이 시간을 우리 함께 한다는 것 근데 막상 고르면 잘 안돼. 대굴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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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떤 점이 난 일일이 있을까 그녀가 간다. 언니 이제 끝내줘. 끝내주겠어. 자 빨리 덮는다. 도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꽃바람 타고 까만 밤 너머 은하수를 지나 이 시간을 우리 공유하게 된 건 너와 내가 만날 운명이라는 건 해가 쨍쨍 비가 주룩 천둥 칸칸 번개 번쩍 날씨는 바뀌어도 아이브와 다이브는 안 변해 알록달록 알록달록 초롱초롱 알쏭달쏭 방글방글 와글와글 와글와글 우당탕탕 느그르르 요리조리 깨르르르 유후 오늘은 어떤 재미난 일이 있을까 함께해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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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아이 n 으뜸 승리 언니 멋있어 언니 멋있어 아이비스왕 완성 파이팅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언니 과연 다음 게임에서도 제가 우승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뭐야 뭐야 언니 준비됐어? 응 healthy 도착했어! 여기 몇 연도에요? 이서와 태어나 2007년? 무슨 일이야? 나 3살이야 지금부터 근본 아이브 아이브 오락관을 시작합니다 이거 개인전이에요? 아니요 한 명이 성공하면 우릴 끝날거예요 우리 이서와의 2007년 아이브 오락관의 대표 게임이죠 줄줄이 말해요. 바로 시작해볼 건데요. 제시화에 대해 한 명씩 막힘없이 빠르게 말해야 됩니다. 단체 미션이니까 모두 힘내주세요. 화이팅! 부부부부자로 끝나는 말은 초코바브! 내 뭐라고 그랬어요? 바브카겠지! 원영이가 좋아하는 빵이 있어요. 원영이가 좋아하는 초코바브칸데 바브... 어렵다. 아, 브가 뭐야? 라이브, 다이브, 라이브! 미안합니다! 부부부부자로 끝나는 말은? 아이브! 다이브! 아이헤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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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글자? 노래제목은? 시이이작! 꿈! 한! 비! 땀! 봄! 눈! 어... 피! 피? 피까지 살려줄게. 피? 피가 있어! 꽃! 화! 우와! 화! 화! 아이쿠! 아이쿠! 성공이에요! 와이쿠! 오늘 축하드려요. 07년은 우리 거! 이거 분량 나온 건가요? 우와 다음엔 어디로 가볼까요? 머리 시계 돌려줘! 하나 둘 셋! 짠!